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쩡샘입니다. 오늘은 전치사 4 예를 파볼 건데요. 이거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 정말 많이 쓰이는 전치사이기도 하고요. 또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한 개의 그림으로 딱 잡기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정말 얘는 다 예외가 많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4 얘가 갖고 있는 그림이 교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설명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그게 딱히 마음에 딱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내 마음에 딱 와닿지 않으면 내 입에서도 술술 나가기 어렵죠. I got this cup for $5. 나 이 컷 5달러 주고 구했어. 이런 거는 정말 딱 맞아떨어져요. 컵하고 5달러 하고 교환. 하지만 이런 건 어떨까요? I got this cup for my sister. 컵하고 여동생을 교환을 했나? I've used this cup for 5 years. 이것도 어떤 교환의 그림으로 꾸역꾸역 맞춰넣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다면 전치사 4를 설명하는 게 단순히 교환. 이것 말고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에 확 잡히는 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신에게 가장 잘 납득이 되는 설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이 혹시 압니까? 여러분의 눈을 새롭게 띄워드릴 수 있을지. 전치사 4 느낌 잡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 얘는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전치사일까요? 전치사 4는 영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인도, 유럽, 어족에 비스무리하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영어 pre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접두어 pre라는 것도 뭐뭐 앞에라는 뜻이었잖아요. 보면 뭐 알파벳이 조금 뒤섞이기는 했지만 비슷하죠. for pre.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얘네가 같은 어원이라네요. 뭐뭐의 앞에. 얘네들의 어원상의 의미가 전부 다 뭐뭐의 앞에, 뭐뭇을 향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어전치사 중에서 뭐뭇을 향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애를 또 하나 알고 있죠. 정말 유명한 애. 바로 to입니다. 사실 이 to만큼 방향성이 확실한 애가 없죠. 뭐뭐로. 그런데 for도 그렇다네요.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겠죠. 요거 요거 구분해 줄 때 우리는 for의 느낌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전치사 to는요 그냥 방향이에요. 뭐뭐로 향해 가는 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for는 앞은 앞인데 앞에 놓다, 앞에 위치하다 이런 의미가 더 크거든요. 뭔가를 앞에 두다라. 우리는 어떤 거를 앞에 두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걸 앞에 두지 않나요? 정확하게 for의 느낌은 바로 그것입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가 앞에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럼 아까 단순히 뭐뭐로의 to와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느낌의 앞에 for 구분되셨죠. 그래서 문장으로 구분해 볼까요 이제? 이제는 왜 밑도 끝도 없이 관계도 없어 보이는 to하고 for를 비교하고 난리야. 요렇게 하지 마시고 두 전치사 비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이 우리말로 모모에게 모모 해주다. 뭐 수여동사라고 부르는 그런 그룹 안에 들어가는 애들인데요. 어떤 애들은 to를 쓰고 어떤 애들은 for를 써요. 왜 그러지? 그냥 그렇게 정했나? 그런 건 없고요. 자 문장 볼게요. I gave it to you. 내가 너한테 줬어. I sent it to you. 내가 너한테 보냈어. I handed it to you. 여기 나오는 동사 주다. Give. 보내다. Send. 건네주다. Hand. 얘네들은 아무런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한 번의 액션으로 끝나는 동사예요. 그냥 누구누구에게 주다. 누구누구에게 보내다. 누구누구에게 건네주다. 하지만 다른 그룹 애들을 볼까요? 내가 걔한테 그걸 만들어 줬어.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걔한테 라고 하거든요. I made it to you 하면 내가 걔한테 만들어 줬어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는 for 씁니다. 또 다음. 내가 걔한테 그거 사줬어. 사줬어. I bought it to her 하면 될까요? 근데 여기서도 to her 아니고 for her 쓰거든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저녁 식사 만들어 줬어. My mom cooked the dinner. 나한테 만들어 줬으니까 to me도 될 것 같지만 for me 씁니다. 자 얘네는 왜 또 전부 to 아니고 for 라고 짜증나게. 자 여기 쓰인 동사들을 볼게요. make 만들다. buy 사다. 요리하다. cook. 아까 걔네들이랑 차이점이 보이나요? 얘네들은 다 정성이 들어간 애들이에요.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뒤쪽에다가 뒤쪽에다가 내가 너네를 위해서 너네의 가치를 내가 앞에 놓고 한다. 라는 뜻의 for를 써주는 거예요. for 다음에 나오는 명사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 소중함을 집어 넣어놨다는 것. 근데 여기서 저는 아주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만약에 내가 I sent a postcard to him. 내가 걔한테 엽소를 한 장 보냈어. 라고 할 때 내가 그 남자에게 엽소를 보내는 것은 어떤 정성스러운 행동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to him이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동사에 집중해 주세요. 어떤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놓지 말고 주다, give, send, hand. 그냥 행동 한 번으로 끝나는 거. 하지만 make, buy, cook. 훨씬 더 어떤 수고스러움이 들어가 있죠. 이때는 for. 자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 to or for. 자 여기 두 문장 볼게요. 완전히 다른 문장이에요. 그 느낌을 잡으셔야 됩니다. I emailed it to Jenny. I emailed it for Jenny. to Jenny는 단순한 물리적 방향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냥 제니한테 이메일로 보냈어. 이게 되는 거고요. 제니한테, 제니에게. 끝. for Jenny는 제니의 소중함이 들어가 있어요. I emailed it. 내가 이메일로 보냈는데요. for Jenny. 제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이메일을 받는 사람은 제니가 아니고요. 제니가 나의 상사라서 제니를 위해서, 제니를 대신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could you bring my book to me? could you bring my book for me? to me 하면 그냥 나에게 갖다 달라고. 끝. could you bring my book for me? 그것 좀 해줄래요? for me.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의미 잡히시죠. 그럼 이제 조금 어렵게 갈게요. 우리가 또 뭐 어려운 것도 좀 해야지. 뭔가 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to me, for me.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심지어 네이티브 애들한테 물어봐도 얘네도 잘 몰라요.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거죠. 엄청나게 쉽게 바로 구분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예문을 볼게요. to me, this is a great chance. 나한테는 이거 대단한 기회야. for me, this is a great chance. 나한테는 정말 대단한 기회야. 우리말로는 정말 구분하기 어렵죠. 하지만 영어로 들었을 때 느낌이 와야 되는데 to me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한 방향성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객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for me, 얘는요. 내가 연관돼 있어요. 나한테 온 찬스예요. 나한테 온.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이렇게 말해줘. 아유, 이게 뭐야. 자, 여기서 엄청 쉽게 구분하는 거. to me는 in my opinion 이라고 바꿔줘 보세요. in my opinion, this is a great chance. 내 생각엔 말이지 그건 되게 좋은 기회야. 이 기회가 나를 위한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객관적으로 그건 되게 좋은 기회야. 하지만 for me, 얘는요. in my opinion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This is a great chance for me 그리고 to try to 하고 뭔가를 넣어보세요. 그럼 내가 그걸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는 나에게 온 기회라는 거죠. This is a great chance for me to try 내가 해볼 만한 좋은 기회야. 자, 두 개의 문장 차이 엄청나게 보이죠? 자, 다른 문장 볼게요. 나한테는 돈이 성공해진 것 같아. 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돈도 없어요. 그냥 내 의견이에요. 어떻게 말할까요? Money is the evidence of a success to me Money is the evidence of a success to me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내 생각에 말이지 In my opinion, money is the evidence of a success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난 성공한 사람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 중에 돈은 내가 성공했다는 것에 증거지 Money is the evidence of a success for me 자, 다른 문장 볼게요. Being nice to others is very important to me Being nice to others is very important to me To me in my opinion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내 생각엔 말이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친절한지 안 한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It is important for me to be nice to others 자, 차이 보이시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건 정말 중요해. 내가 친절해야 된다라고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친절해야 된다고 나는 그게 나한테 되게 중요해. For me 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정말 중요해. 난 정말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안 하면 잠을 못 자. 그게 내 가치야. 자, 다시요. To me, he's a bad guy. 그 남자 내 남자 아니에요. To me, in my opinion, he's a bad guy. 근데 내 생각엔 말이지 그 놈은 나쁜 놈이야. 근데 He's a bad guy for me. 이 남자 내 남자예요. 걔는 나한테 맞잖아. 걔는 나한테 나쁜 남자야. To는 그냥 나와 상관없이 방향성만 For는 내가 직접 연루된 거 나의 가치가 직접 연결된 거 To me, this task is too tough. 내가 직접 할 타스크가 아닐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내 생각엔 말이지 This task is too tough. 정말 어려울 것 같아. Don't try it. 근데 내가 할 거거든요. 내가 하면서 나한테 이거 너무 어려워.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This task is too tough for me. 자, 이제는 조금 구분되죠. 되게 쉽게. 쉽게 돼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꼭 이해시켜야 되는데 자, 요거랑 연결해가지고요. 되게 헷갈리는 거 As for me 이것까지 볼게요. 우리말로 하면 얘네가 다 똑같아요. To me, for me, as for me 나한테는 As for me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나한테는 이런 건데 이건 보통 앞에 나온 의견에 대해서 반대로 말할 때 우리말의 그 뉘앙스가 아, 나는 말이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말이야 요런 뉘앙스예요. 그러면서 보통 반대 의견을 말하잖아요. As for me 자,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둘이 먹는 고기 먹는 얘기를 하나봐요. You like red meat 너는 빨간 고기 좋아하지? Like beef 그 소고기같이요. As for me 근데 말이야 나는 I prefer white meat Like chicken 나는 닭고기같이 하얀 고기를 더 좋아해. You like white meat 너는 하얀 고기 좋아하지 치킨에 하얀 고기는 보통 닭가슴살을 말을 해요. As for me 근데 말이야 나는 하면서 반대 의견을 보통 말하는 거예요. I prefer brown meat 나는 닭다리 쌀 같은 거 그거는 이제 brown meat라고 하거든요. 걔네가 약간 갈색이잖아요. 나는 닭다리 쌀 같은 게 더 좋아. 요렇게 반대 의견 As for me 까지요. 전치사 for 얘의 기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도대체 for 이거 왜 이렇게 생겨먹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달달달달 외웠다면 자 얘 생긴 것만 봐도 느낌이 확 오도록 이놈이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before 그 for와 pre 이거랑 같은 어원이구만 뭐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소중한 것 그래서 어떤 순위를 앞에 소중한 걸 앞에 가치를 앞에 요 느낌을 기억해 주세요. to me 단순한 방향성만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personal opinion을 말하는 거고 for me 하면은 나의 가치를 둔 거잖아요. 내가 직접 상관이 있는 것 자 2편에서는 이 for 전치사의 느낌을 확장을 해가지고요. 다양한 구동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냥 확 다 파헤쳐볼게요. 꼭 구독 알람 설정하셔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영상편집 많이 보지範요. 이건 끄의미 이렇게